올라감 나 그냥 내가 어느 나라걸리는지 만 보고 강joint 호흡 21살입니다 이때 오오오 Ou 뭐 어떻게 나 하2 부끄러워 아 슈퍼챔피언스 시 certific 전개가 달라요 일단 오보lk시도 제가 영상 봤는데 아마 저 테리콜인거 resol br 지금까지 나온 상대들하고 붙였을때 최고 우승 후보가 아닌거야 아 미쳤다 프레임 씌워졌다 오 드디어 와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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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 아 나라 소개하고 또 추첨도 따로인거임? 나라 소개는 그냥 쩐 하고 보여주는거 아니야? 그렇겠죠 화나하나 하겠어 설마? 와 대한민국 미쳤다 아 근데 포르투갈은 좀 별로다 아냐 아냐 호날두 짝발이잖아 우루가이 우루가이는 어떨려나 야 우루가이도 좀 별론데? 스리백인데? 아니 잠깐만 그러면은 이거 걸리면은 호백어떡해 아니 수비하나 빼고 후보하나 넣으면 되지 아 후보가 없어? 후보가 없는데? 그래? 저거 걸리면 파이프백해 하하하하하하 야 스페인은 괜찮다 괜찮나? 괜찮네 오길? 우와 지린다 야 능력치가 왜 다 백삼십 대기십이야? 분명히 나 할때만 해도 한 백십대였는데 제형아 그건 이제 선사시대 때 얘기고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 얘기하지 말고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 얘기하지 말고 너 왜 자꾸 나를 너 냉동멸치 맞잖아 1번 팀이 어떨까? 어 나쁘지 않은데? 4123이네 내가 지금 하고있는거 아싸야 내가 1번 걸려라 야야 재형아 야 이 팀 니가 살던 시대에 왔던 팀인거 같은데 아냐아냐아냐 저거 급여 1 넘었어 하하하하 와 프랑스 미쳤다 와 이거는 이거 걸려도 파이브백 해야겠다 야 호주 어? 괜찮은데? 아닌가? 아니네 아니네 야 센터백 백구 백이 야 백구 와 아니 아까 백삼십 못봤어? 센터백 어떡하냐? 덴마크도 괜찮지 덴마크 돌베르 있겠지? 그렇지 나쁘지 않을거 같은데 이거 와 브라질 미쳤다 호나우드 칠카 와 아이콘 스위스도 나쁘지 않지 않나? 아 자카 안다 자카 아칸지 있네 아칸지 어 맨시티 세르비아? 세르비아 나쁘지 않은데? 비비치 마티치 여기 약간 치의 나라잖아 사비치 요비치 멸치 하하하하 하하하하 중국이다 아니 급여 116이야 근데 와 내 중국 호주 일본 좀 어지럽다 아 나 왜이렇게 불안하지 근데? 네덜란드 야아 네덜란드 생각이 아니라 굴리트 팔카 이런거 있어 요즘에? EBS 굴리트 금카네 좋다 여기 연동치가 120이야 일단 골키퍼 좋네 만해도 괜찮고 이게 사실 프랑스 브라질 이런거 해가지고 그냥 파이브백하고 앞에 빠른 애 세명 톱으로 두면은 못막을수도 있어 어때? 재영아 어떻게 생각해? 어? 하하 야아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좋네 아아 근데 다 짝바리다 폴란드 폴란드 이건 레반도프스키 원맨팀인가? 야 글리크 엥제이치크 저거 센터팩 괜찮나? 야 잉글랜드 좋다 아니 닉네임도 영국이시네 야 여기는 완벽하네 팀이 폴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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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미국이다 폴란드 이거 어떻게 야 미국 재밌네 하하하하 RT도어는 뭐지? 아니 근데 지금 삭 보니까 폭탄이 좀 많이 보이는데요 여러분들 와 이거 뭐야 EBS 다닐팀이야? 아아 BUE 야 여기 쩐다 야아 세브첸코 아니 센터백이 또 괜찮나 아 여긴 골키퍼가 하자다 급여 5야 심지어 미패도 없어 히컨을 잘해야겠네 질라탄 라르손 위삭 은베리 토이 보낸? 이것도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 이야아 벨기에 황금세대네 와 EBS 덕배 금카로 ZD 때려면 되겠다 아 근데 나 쪼끔 걱정인게 난 여러분 저는 이 정도까지 좋은팀을 많이 써보질 못해가지고 아싸리 그냥 똥팀 걸려버려라 이씨 진짜 미국 호주 걸리는거 아니겠지 모로코 모로코에 누가 있음? 파키미 지혜시 베란다 마즈라위 군우 프로아티아 괜찮네 그바르디올 엔지 금카 와 좋다 페리시츠도 있고 이건 나쁘지 않네 이팀은 나루토 바비처도 알라바를 중원에 스택 나쁘지 않으니까 히르키에? 와아 아니 골키퍼 부라리야 10카 10불알 부랄 키 큰? 부랄 작아요? 말이 좀 이상하다 근데 와 네드배드 좋다 좋다 시크는 좀 민베리 하자가 있긴 한데 나쁘진 않을거 같은데 아아 알지리도 있어? 잠깐만 아니 어 끝났다 끝났다 잠깐만 이거 폭탄이 왜케 많음?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팀이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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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우리 미홀림 어떡해 자 일단 미궁은 없애었고 세네갈도 좀 별로야 세네갈도 좀 별로야 세네갈도 별로야 어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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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폭탄만 건너뛰자 폭탄만 건너뛰자 고트디 과연 나만 아니면 돼 제발 고트디 어어 당연히다 아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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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독일 맛있겠다 아 이분 잘하시지 않나 호주다 제발 제발 안돼 안돼 나만 아니면 돼 왜그래 왜그래 누구야 누구야 누군데 누군데 아 호주 진짜 개썩었는데 어려워 어려워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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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얘기했죠 프리베드 예전 어제로 우승할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의 박성주 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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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까지 안 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쵸 와아 잘 어울리네요 잘 어울리네요 사카라리 오오 사카라리 사실 재미있게 갑시다 예에 여러분들 아 잠깐만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네 아니 호주면은 여러분들 엔지 단일팀 수준 아닌가요? 그 전대미문 X밥팀 엔지 단일하는 것처럼 합시다 흐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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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호주에 누구있죠 펴으하아 흐 허ㅇ 아아아아 아니 이걸로 어떻게 수비를 여 밴벨 79 ..77 와 이거 어떻게하냐 이건 둘다 너무 무거울 것 같은데 아 방제 바꿔야겠다 방제 호주박 앞으로 보드컵 기간 동안은 호주박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